안녕하세요. 멍때림 용사TV 용사입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실내에서 저희 주방에서 식탁에서 제품 언박싱이라고 해야 되겠죠? 사실 이게 낚시용품 태클박스인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. 모르는 건 안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제품을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게끔 매우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제 의견을 다 빼고 그렇게 한번 짧고 빠르고 굵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메이호, 메이호하고 다이와 대표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메이호 제품이고요. VS7055N 제품, 끝에 N이 들어가는 건 이번에 신상이라는 겁니다. 저도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거는 없대요. 딱 이겁니다. 이 핸들 리프트, 핸들 스토퍼라고 써있죠? 이렇게 돼가지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. 그전 거는 이게 없었대요. 그리고 리뷰의 방향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사실적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어떤 식이더라 그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칸막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구성품이 돼 있습니다. 뭐 이게 끝이죠. 그리고 참 이게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용사의 스타일로 한번 찍어보자.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해서 칸막이. 뭐 누워라든가 바늘 소품들. 야 이게 돼? 아 이게 나도 지금 처음 써본 거. 이건 뭐냐면 조금 이따 써네. 안 맞지 않아. 꽉 안 들어간 건가? 잠깐만요. 아이고 씨. 꽉 안 들어간 거. 꽉 안 들어간 거. 아 참 이런 창피한 일이 있나. 꽉 안 들어간 겁니다. 요런 식으로. 이게 있어 있어. 이런 식으로 끼시면 되고 의자로 앉으셔도 되고요. 그렇죠? 아 옛날. 그 다음에 요것도 칸막이를 요런 식으로. 요렇게. 이거 만든 모양새는 좋아요. 만든 모양새는 좋은 것 같고. 저도 사실은 이거 살까 말까 했거든요. 뭐 지금 겨울이라 제가 지금 베스낚시 배우고 있는데. 말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. 잘하는 게 아니고. 배우고 있는데. 언제 시즌오프 할지도 모르는데. 그리고 이제 백패킹 가야 되는데. 고민 좀 했죠. 요거. 요거는 스폰지 아니에요. 아 스폰지는 스폰지인데.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스폰지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. 아웃도어나 어떤 흙바닥에서 해도.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요렇게. 그리고 이거 강점이. 이 상단 아까 제가 버벅거렸던 거. 어리버리하게 그거 꼈던 거 있잖아요. 고기에 맞는. 추가로 태클 박스 모양의 또. 뭐 루어라든가 소품박스들을 쓸 수도 있어요. 여기다 놓고. 아니면. 아니면. 요게 이제 메이오 제품. 요런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.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정리를 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. 이게 최대 장점이 로드거치대하고. 그 다음에 저는 뭐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. 커피. 퍼폴더 같은 거를 부착할 수 있더라고요. 고런 건 참. 자 이거 보시면. 이게 로드거치대고. 로드거치대 모델은. BM230N입니다. 이건 메이오코 정품이고요. 이거 유사품 있어가지고. 그걸로 좀 저렴하더라고요. 그게 한 몇천 원 더 저렴하더라고요. 그냥 전 정품으로 샀어요. 영상 잘 나오구나. 요런 식으로. 요거는 요렇게 구성품이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이런. 구성품이 요렇게. 그죠? 로드거치대가. 요쪽에서 해야 되겠구나. 아 이거 혼자 촬영하려니까. 그쵸? 일단은. 자 요렇게 되고. 일단은 제가 요거는 조금 있다가 설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. 조금 우리가. 자 그리고. 이제. 본격적으로. 제 스타일대로 한번. 해보겠습니다. 일단 요거는 저쪽으로 놔두고. 참머리 끝나야 돼요. 이게 지금. 저 낚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. 보세요. 요렇게 보면. 뭔가. 그렇죠? 이 사출의 방향이라든가 사출의 완성도는 좋아요. 괜찮아요. 그 다음에. 메이드 인 제펜. 요렇게 보시면. 네. 괜찮아요. 군더더기. 이발이라고 그러죠? 사출하고서 남는 거. 그거 없어요. 말도 잘 파지고. 자 그리고. 요거는 이제. 빼고. 자 이제. 본격적으로.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. 제가. 한번 볼게요. 요 뒷면입니다. 요렇게. 요기 부분이. 자 보시면. 요렇게. 된장 돼 있죠. 양각으로 파져 있고요. 그 다음에. 어. 기본적으로 사출은 잘 돼 있어요. 완성도도 높고. 그 다음에. 뭐. 이발이라고 그러죠. 이발이가 그렇게. 찌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 다음에. 흔들 보시면. 유격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글립감도 괜찮고요. 테클에. 소리도 좋고. 그 다음에. 유격 한번 볼까요. 유격도 괜찮고. 이정도면 괜찮죠. 가격 대비에. 조금. 조금 흔들리네요. 보시면. 요렇게 돼 있고. 보시죠. 그 다음에. 그리고. 여기에 이제.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해서. 돼 있고요. 요로케. 더. 한 번 보셔요.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한 번도 설치도 안 해봤고. 가지고 오자마자 헤매는 모습도. 하나의 컨텐츠고. 그 모습이. 일반 처음 사시는 분들 모습이라. 뜯어보지도 않았어요. 해보지도 않았고. 그래가지고. 이거 두 개를 샀거든요. 자. 로드 거치대. 말씀드렸죠. 케이스는 이렇게 나와있고. 요렇게. 딱 소리가 나네. 그러면.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. 아니. 들어가는데. 이게. 볼트를 어떻게 잡네. 설명서 좀 볼까요. 자. 다시 설명서 보고 왔습니다. 아. 이게. 이렇게.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. 이것도 완성도. 어. 여기. 우레탄. 이거 괜찮아요. 어. 괜찮네. 잘 만들었습니다. 좋아요. 잘 만들었어요. 잘못 만들었으면. 안 가지겠다. 겁나서는 못 만지겠다. 이렇게 되고요. 시작하자. 보이나요? 그 다음에. 거기 있죠. 요로케 해서. 요거를. 핀을 박습니다. 자. 볼트. 볼트는. 알루미늄이에요. 녹은 안 쓸겠네요. 싸구려 볼트는 아니고. 알루미늄으로 돼서. 녹은 안 쓸고. 이렇게 됐고. 보죠. 되면. 보죠. 완성도 괜찮아요. 여기다 낚싯대 로드 꽂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맞나? 오케이. 빠지고. 그 다음에 요게 받침대입니다. 요게 받침대. 이렇게 보면 요기가 턱이 있고. 턱이 없고. 이렇게겠죠. 당연히. 아마 이런 영상이. 이런 구체적인 영상이 보실 때 더 괜찮으실 겁니다. 그래서 요렇게. 오. 여기다 붙였으니까. 이렇게 4개를 꽂을 수가 있는데. 전 2개만 샀어요. 비싸가지고. 요거는 반대로 요쪽으로 해야 되겠죠. 그래야 균형이 맞죠. 그죠? 이제 요거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. 한 번에 다 봤으니까. 군더더기 없이 편집을 조금 할게요.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원테이크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. 왜냐면 이거 구매하시면 저만 헤매겠습니까? 근데 지루하실 것 같아요. 편집을 안 하면은. 저 버벅거리는 거. 그래도.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요렇게. 그 다음에. 요렇게. 그죠? 요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꽂아지는 게 아니에요. 옆으로. 밀리지도 않아. 괜찮아. 만족스럽습니다. 제품 좋으네요. 요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조립을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전 이제 낚시 배우러 그분 전화 왔습니다. 왜 안 오시냐고. 자, 낚시 배우러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백패킹. 이제 요번 겨울은 백패킹하고 낚시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. 제가 수준도 안 되고. 그리고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게 저기 답이에요. 잘 모르는데 괜히 아는 채 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. 아마 캠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할 거니까요.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챙기시고 안전한 캠핑 그리고 즐거운 백패킹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